여의도 야이도 너도 7년 할래? 네 이카 야이도 너도 7년 할래? 야이도 너도 7년 할래? 뭐? 이 뒤에 하늘 짱 예뻐.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우리 안녕. 우리 안녕. 여러분. 우리 우리 안녕. 우리 안녕. 여러분. 벌써 10시가 다 돼가고 있어. 집가면 11시다. 하지만 야경을 봤으니 너무 좋아. 고마워. 안녕. 다행히. 너무 좋아. 벌써 푸른 헤어스틴고 오늘 아침에 왔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30분만에 걸어갈게요 선생님께 연락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 팀팀에 찍을게요 오늘 아침에 왔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If I'd stayed in my city Bright, blue and green Is that how my life would be? Is that how my life would be? Good morning! Today is the last day of the internship! I don't feel anything I don't feel anything I'm not sure I can do anything I can't believe it If you were to leave there But I don't think I'm happy I can't believe it That's not the only one 이때 작동에 공열되어 놀아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방 아멘 자랑해 잠시만요 잠시만요 내가 그댈거에요 괜찮아요 브이름같이 인사해줘 언니들 그런 데 없어 사일부터 해도 인사해줘 바닥에 슬픔 너무 안고 잠시만요 허리에만 가려줘야지 허리에 얼굴 허리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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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게 나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빠 난 나중에 다시 와야지 당기시오. 18일 후에 가. 응. 응. 그렇네. 가야돼? 응응. 근데 코로나 있어서 끝난다. 어? 난 너무 빠졌지. 어떻게 해? 연락 계속해. 계속해? 나도 할거야. 나 점수 안타? 응. 나도 안타. 연홍이랑 빠이빠이를 했어요. 무슨 일 있어도. 미국 가기 전에 한 번 만날거야. 저녁은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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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